바로 이렇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말이죠. 컨테이너 모양의 이동식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이 딸린 집은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닐까요? 이 특별한 수영장을 만드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조선서로 유명한 경남 거제. 한때는 대형 선박을 만들던 공장에서 지금은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게차에 실려 육수한 샛덩어리가 들어옵니다. 물의 부력이 굉장히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나가니까 두껍고 강하고 부기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수영장을 만드는데요. 일반 컨테이너보다 더 두꺼운 3에서 6mm 철재를 씁니다. 보통의 철재보다 두께가 있다 보니 옮기는 것도 그리고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춰 길이별로 재단을 하는데요. 기계탑이 지나간 거친 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버친 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그때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철재가 등장하는데요. 6mm 제일 두꺼운 철재입니다. 수영장 상부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벌어질 수가 있어 특별히 두꺼운 걸 씁니다. 수영장 하나에 들어가는 철재만 총 30톤. 그걸 치수에 맞춰 자르고 다듬는 데만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컨테이너형 수영장을 만들게 됐을까요? 첫째는 이동성이 좋고 둘째는 오래된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칠을 해서 다시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도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수영장보다 설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용이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지금 만드는 수영장은 가로 9m, 세로 3m, 그리고 높이 1.5m의 좁고 긴 수영장입니다. 잘라놓은 철재를 용접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붙여야 합니다. 바람, 그 다음에 불풍물. 그냥 그렇게. 바람이 왜 중요해요? 가스가 나요. 용접기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바람의 작용을 받으면 그 원리가. 불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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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인 만큼 정확하고 튼튼하게 이어붙여야 합니다. 외곽 털 용접이 완성되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철재를 끼워넣는데요. 분명 치수에 맞게 재단을 할 것만 왠일인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쇠가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치수가 안 많아요. 쇠가 비밀이라서. 겨우겨우 두드려 맞춰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 내내 쭈부리고 앉아서 하는 용접일. 바닥 용접을 하는 데만 반나절이 글쩍 넘습니다. 한쪽면 용접이 끝이 나고. 주영장 바닥과 연결한 줄을 크레인 고리에 겁니다. 그리고는 뒤집는데요. 무거운 새덩이를 들어올리는 내내 작업자들은 가슴을 조립니다.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보다 용접에 공을 들입니다. 용접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물이 새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죠. 물이 새거나 이러면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는 용접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다 빼고 말린 상태에 용접을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미리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구멍이나 홀이 없게끔 해가지고 물이 안 새게 방수가 잘 되게끔 해요. 바닥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기둥이 되는 철제를 세웁니다. 특히 모서리는 아귀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수평 위에 직각으로 세워져야만 기둥이 바로 섭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용접은 끝이 날 줄 모르는데요. 지금 창틀 앞쪽에 힘 받는 부분이 좀 약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좀 했습니다. 안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투명 아크릴 창. 주문자가 한쪽 면에 아크릴 창을 더 추가한 건데요. 결국 한쪽 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크릴 창틀을 넣기 위해서 창 아크릴 잡아주는 털. 털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 치수를 빼고 있는 중이에요. 철제를 재단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현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작업하는 거요. 다시 작업하는 거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중요한 건 하면 세부적인 상황이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거는 수정을 해가면서 할 건데 어린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춤 제작인 만큼 주문자의 요구와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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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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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젖히지겠다. 안 젖히지겠죠. 너무 짧아서. 사이즈가 안 들어가니까 다시 갈아서 다시 놓을 거예요. 수정 사항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천 조각을 이용해 챗덩이를 당깁니다. 쇠부치를 다루는 그들만의 오랜 노하우입니다. 힘이 들어도 딱 맞게 꽉 차워야 더 튼튼한 법입니다. 피적지 작업자들이 다 매달린 끝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르고 두드려서 바닥까지 내려야 합니다. 용접공, 도장공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들. 이들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다가 솔직히 일이 없다 보니까 용접하시는, 배를 용접하시는 분들, 배를 도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 그리고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조선업 쪽에서 다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대흥수 배를 만들다가 이런 자그마한 배가 아닌 물을 담는 수수통을 만들게 되었지만 다들 재미있게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에 뜨는 쇠부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물을 담는 쇠부치를 만듭니다. 그들의 일터였던 조선서 너머로 해가 떨어집니다. 오랜만에 공장의 불을 밝힙니다. 한참이나 되어 있던 공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왕년의 역품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야근에 밤참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 밤참은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때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크게 직원들 4, 50명 정도 데리고 조선 제작을 하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공장을 도장업체로 했습니다. 크게. 다들 1차 밴드에 속해져서 했는데 원체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빈틀틀이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수영장을 다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해서 더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맛있게 됐다. 다시 세부치와 씨름을 하는 것도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는 것도 반갑기만 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니까 점점 수요도 좀 많아지고 주문도 요즘에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희망을 찾은 작업자들처럼 언젠가 저 조선소에도 활기를 찾을 날이 오겠죠. 밤새 기계는 돌아가고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다시 시작되는 공장의 아침. 일주일 만에 수영장 툰이 완성됐습니다. 화장하러 보냅니다. 메이크업. 페인트실 하러. 크리스모터. 공장 근처에 있는 쇼트 작업장. 이곳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그간 묵은 때를 버텨내는데요. 소트폴로. 이 쇠입니다. 쇠로 가지고. 저 녹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해서 그래 도장하기 전에 전체를 하는 거예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해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통이에요. 통. 이거 잘못만한 사람 사실 수도 있댔어요. 사람 보고 사면 사람이 죽죠. 사람 보고 사면 안 되지. 좀 위험한 일 하시네요. 엄청 위험하지. 이게 이제 후드예요, 후드. 이걸 써야 보호가 되는 거지. 잘 못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갈 만큼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다는데요. 위험한 일인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필수입니다. 쇠가루를 쏘아서 파퀴를 하듯이 이물질을 긁어냅니다. 작업자는 꽉 막힌 공간에서 꽉 막힌 옷을 입고 한 시간을 버팁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말끔해진 수영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장 작업은 총 3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칠은 철판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칠은 페인트끼리 잘 달라붙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칠은 그야말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이 트랙을 친 페인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페인트가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일반 남았습니다. 바깥쪽은 흰색으로 안쪽은 파란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나무를 신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수영장을 만드는 데 남과 왜 필요할까요? 방구목. 볼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딩으로 사용할 때. 수영장에 인테리어 들어갑니다. 수영장에 화장을 바르고 난 뒤에 액세서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 처리를 한 방구목으로 사용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를 만듭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까지 붙여주기 이제야 수영장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아크릴 창을 다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보호통은 실리콘으로 붙이는데요. 이곳에서는 키디콘에 더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드디어 완성된 수영장. 이로써 약 보름에 걸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레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밤에는 또 마음에 들어갈까? 뭔가 또 부족한 게 없을까? 항상 그렇죠. 나갈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작업자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수영장이 공장을 떠납니다. 수영장의 최종 목적지는 경남 김해의 한 레스토랑. 배 모양의 레스토랑 건물과 어우러져 시원함을 선상할 예정인데요. 3톤의 무게. 게다가 부피까지 커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고생해서 만든 수영장이 드디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심 덥죠. 많이 더운데 저희는 더위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위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땀을 흘릴 만큼 세상은 더 시원해집니다. 언제나 내 곁에 대한 EBS. 더위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에게는 더위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멘